망치로 못을 박아보세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나요? 망치로 무엇을 하였나요? 망치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손의 힘으로 망치를 움직여요. 생활 도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이 불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풍차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연 바람과 잎바람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풍력발전소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바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의 힘으로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선풍기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의 힘으로 빨래통을 회전시켜 옷을 깨끗하게 하는 세탁기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쓱쓱 전기의 힘으로 주름진 옷을 펴주는 다리미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윙! 젖은 머리를 말려주는 드라이기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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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 못을 박는 망치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람의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싹둑싹둑 종이나 천을 자르는 가위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람의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끼적끼적 그림이나 글자를 쓰는 연필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람의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펄럭펄럭 손의 힘으로 바람을 내는 부채 각각의 생활 도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람의 힘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의 힘을 내는 부채